바꾼 거로 하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?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A폼이고 B폼이고 A폼이고 B폼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연주할 때는 스터디를 위한 가이드라고 하고 스터디를 위한 가이드라고 하고 mike 스터디를 위한 가이드라고 하는 드셔디를 위한 가이드라고 하는 그리고ON 국제형 솔로라는 걸 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보이싱을 라인으로 저같이 하친 거예요 그 포인트는 이거를 제가 솔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솔로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그냥 실제 연주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솔로라는 걸 입고 하면은 함께 노래 부를 이거를 번거로운iques 하잖아요 솔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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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에 능력한 퍼펙트 기초가예요 아 이제 브ace 리딩 Def When It it 이럴술 C 부 이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